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만지면 웬만해서 못 이깁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가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후보들로 하여금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두 차례 걸쳐서 모셨는데 스튜디오에 그때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박용찬 후보입니다. 박용찬 후보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찬 후보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민경욱 후보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번에는 됐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도 무재비하게 사전투표 득표 수를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주면서 이번에 패배를 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 55%를 받았는데도 패배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55%를 받는 것은 당일 투표에 압승한 겁니다.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낙선시켜버린 겁니다. 유니스 후보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유니스 후보도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전에서 황교안 후보하고 여러분들 설전도 좀 벌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의감이라는 것 선학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이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움이 많고 적고 이런 게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리화되고 계량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 정도 되면 그냥 차익값 그립 하나만 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 선거가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뭐 콜롬비아 대학이 상당히 경제학 분야에서 명문입니다. 그러나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작 이번에 본인이 부정선거에 타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는데 경선에 탈락한 거지 않습니까 경선 결과 일자하고 예선하고 본선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태경 의원은 평생 동안 그렇게 본인이 선거 조작의 피해자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제도화 되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상화 됐을 때 우리 집 애한테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내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축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진에 들어오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만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윤희수 후보도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고 본인이 살아 생전에 선거 부정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윤희수 후보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하니까 당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의 지난번 방송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제자 전문가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는 걸 찾아 냈기 때문에 몇백 표 한 2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26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8.04%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8.2군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되면 득표율이 52대 47인데 진짜는 윤희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45대 53으로. 45대 53의 이런 승부도 그냥 한 1만 4천 장 정도 집어넣으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더불당 쪽이나 아니면 더불어미당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줄을 서야 이제 뭐 강급 물량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 쪽에 줄을 서야 이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표를 집어넣게 되면 차이집 그래프가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 크기 사전빼기 당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 이제 분석을 딱 해보면 여러분들 1만 4천 262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262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1만 4천 표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니숙 후보는 국회에서 아주 명연설 때문에 전현희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명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도 그냥 뭐 미련 없이 그냥 사표를 던질 정도지 않습니까 사람들 내리 속에 상당히 아주 프레시하고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인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만 4천 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1만 1378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2,88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하고 관내를 조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관내는 사전투표는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고 관내는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사용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번 그런 분석보다도 좀 정교한 분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1만 4,262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뭐 그렇게 더하고 나면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윤희숙 후보가 8,047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이 추정치는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1만 47표 차이로 윤희숙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1만 4,262표를 더해 줘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이긴 걸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윤희숙 후보가 대들지 않을 테니까 선관위가 다 아는 겁니다. 정치 계속하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선거 부정 부부부 뭐 정정 이런 거 여러분 떠올리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정치는 못한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윤희숙 후보가 8,047표로 이긴 선거를 6,478표 차로 패배한 선거로 발표했는데 이걸 윤희숙 후보가 정확하게 알면은 선관위에 대들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작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일은 가장 정직한 기준이 됩니다. 조작을 판별하는데 선관위가 전현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을 59%로 발표한 겁니다. 무려 14%를 더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샤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의 4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일을 59%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14% 플러스. 윤희숙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53%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의 40%를 받았다 여러분들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13%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대략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8% 정도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러면 이게 조작이 된 거죠. 사전투표 득표일이. 그래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전현희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율 추정치는 득표율은 4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46% 유니스 후보는 52%입니다. 비슷하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6%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비슷합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45 46 53 52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두 개 빼면 오차범위 0에서 3% 내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59%를 어떻게 만들었냐. 14262표를 투입한 겁니다. 14262표는 어디서 왔냐. 국민들한테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쏘긴 겁니다. 이종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59%를 뻥튀개가 이런 표를 14262표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정규재 씨나 이런 분들이 선거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로 이야기하게 되면 숫자를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숫자는 여러분들 봐주는 게 없습니다.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숫자가 그냥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과학입니다. 무속이 아닙니다. 조갑진 씨 같은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날뛰고 하는 게 다 먼 거 아니 그냥 무속인 거다. 무속 젊은 나라는 필력을 날렸지만 무속을 무속 세계에서 가는 겁니다. 숫자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만들었으면 여기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25.55%인데 얼마를 발표했는 건 33.65%로 발표를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8.04% 부풀린 거 아닙니까. 이게 14,262표인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46%인데 선관위가 뻥튀기를 해 가지고 59%로 만들어준 거죠. 59%로. 이게 성분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었으니까 박용찬 후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53%도 상당히 선전한 거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52%, 53% 정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뭐죠 당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55%를 받으면 대개 안정권인데 이번에 김민숙 후보를 조작해서 당선시킨 것은 상당히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대개 55%면 당선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분을 만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빼기 당일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이거는 그냥 이 숫자 자체가 뭡니까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관위 측에서 일제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입 다무는 것이 본인들이 가장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좋은 거니까. 왜 숫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 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숫자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집어넣으니까 사전빼기 당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17%, 16%, 11% 차익값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14%, 14%, 14%, 15%, 16%, 14% 미친 수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서 전현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신문은 다 거짓말 논평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 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제가 이렇게 공적 이슈를 하더라도 후반부에는 좀 열린 세상, 역동조를 변하는 세상을 제가 다루는 겁니다. 저도 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에서 찾아낸 규칙. 세 표당 한 표를 훔쳐간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훔쳐간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진짜 차익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25.55% 해서 33.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25.55%밖에 안 되는데 33.6%가 참가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한 건 그만큼 조작을 많이 할 수 있는 후보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역대 사전투표 다 증가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본투표 한 40% 하고 사전투표 한 60% 할 겁니다. 지금 호남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거의 60%대에 육박합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하고 더 심하면 나중에 선관위가 더 용기 100배 해가지고 70%, 80% 그렇게 올려갈 겁니다. 10년, 20년 가게 되면. 그래 나중에는 여러분 10%, 2%만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마친 다음에 다 놀러 가겠죠. 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관위가 유튜브 방송에 예산돼 가지고 여러분들 강구하겠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래 사전투표하고 다음에 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죠. 다 이러면 그렇게 국민들이 다 그냥 가재붕어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미틱의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곤 한 겁니다. 전현희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당일 비율이 멀리하게 한 0.7위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전현희 후보가 72장의 사전투표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4262표를 더해줘 가지고 1.2위가 나온 겁니다. 전현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122장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그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표도 윤희숙 후반께는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받은 거나 그다음에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70장을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다 프로그래밍을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마치자마자 한 4, 5시간 만에 뭡니까 조작주모를 다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하루도 걸릴 필요가 없거나 몇 시간 만에 다음 대통령상으로 한 2시간 만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정원현님께서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죽었죠. 홍 박사님 왜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뜻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국민 대하는 선관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 대하는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법관들 보시면 국민이 주인입니까 경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닌 거죠.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 중구 성동구 갑에서 일어난 일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이 이 그래프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 분석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학구적으로 썼지만 사전투표 조작 분석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 나라의 정직함이란 것이 너무나 많이 결려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정직함과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거를 보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지도청들이. 그러니 나라의 앞으로 나라의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학대 방안을 끌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관리들이 지적으로 게으를까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할까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정직함만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적인 정직함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지적 사기의 바탕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좌파들이 거기를 많이 하죠.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늘리면 성장이 된다. 임금 주도 성장 그게 완전히 지적 사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적 사기를 가지고 임금 생태계를 완전히 이런 부슈버린 거 아닙니까 탈원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적인 정직함이라는 것은 인간적 정직함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인간적 정직함 따로 지적 정직함이 따로가 아니고 두 개가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사기도 많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 조작됐지 않습니까 출구조사가 다 조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맹백한 사실을 보고 다 입을 다물고 다 조작이지 않습니까 사기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